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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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책대로 놀면 누가 웃는 겁니까? 이것만 하고 나가는 거야 아들아 나를 황제가 거동하는 길 옆에 묻어 황제의 행차를 보게 해다오 이에서 죽어나간 목숨이 저 기왓장수보다 많고 기생질 하는 걸 몰랍시면 이천명이 넘는 기생들과 함남없이 방사를 치르는데 아바마마, 어머니가 그립습니다 못난 놈! 네 어미에 대해서는 생각지도 말라고 하지 않더냐 나를 쏴! 어서 쏴! 꺼! 혁신이 오는 경은 꺼! 한글자막 by 한효정